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올해 처음인 일반기획사 1회차를 준비하신 학생분들을 위해 저희 자격증의 모든것 디씨와 몬스터기어 콜라보로 아주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한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 올해 소비자만족도 1위 한국기업발전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2019년 올해 소비자만족도 1위에 교육브랜드 분야에서 저희 자격증의 모든것 디씨가 1위를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제가 여러분 서울 강남까지 가서 이제 수상을 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저희가 또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건 이제 제 강좌를 수강해주신 학생분들이 그만큼 합격률이 높고 또 저희 디씨튜브를 많이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답에 보답하거자 제가 늘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몬스터기어와 여러분 콜라보로 진행하는 이벤트며 몬스터기어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마우스 3종을 이제 협찬해 주십니다 우선 총경품은 20개며 경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경품은 낙격 디씨 전산흥용 기기도 기능사 실기책 5권을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출시된 저의 디씨책 여러분 이번에 완판이 되가지고 3월 중순부터는 이제 개정된 개정판이 나갑니다 개정판은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해졌으며 유튜브에 새로 올라온 이제 무료강좌 QR코드가 많이 삽입이 되었으며 그리고 실전예제 도면이 원래 12개였지만 이번에 개정판은 무료 3개나 더 추가해서 총 15개의 실전예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품은 몬스터기어 G1 게이밍 마우스 5개를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출시한 몬스터 데빌스킬 코카트리스 게이밍 마우스 5개를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품은 몬스터기어 신제품인 몬스터 데빌스킬 벡터 마우스를 5개를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벡터 마우스는 이제 4만원대 아주 고가의 마우스며 최고의 센서인 PMW-3389가 들어간 아주 하이엔드급 게이밍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경품을 제가 학생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유튜브 해당 영상 밑에 여러분들이 경품을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작성해주시고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카페 이벤트 공지 게시판에 똑같이 댓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카페 이벤트 공지에 들어 댓글을 다는 이유는 이 이벤트는 이번에 일반 기획에서 1회차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해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카페 학생분들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페 이벤트 공지사항에도 동일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저희 자격적인 모든 것디씨가 이번에도 소비자 만족도 1을 했기 때문에 뭐 축하 인사 말 그런 것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딱 2주만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1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책이나 이제 몬스터 기어 마우스를 빨리 받으시고 실기 준비를 빨리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딱 2주간만 진행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발표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비자 만족도 1을 하게 해주신 저희 학생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되신 경품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방에 자격증을 확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많이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풍성한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